안녕하세요 카메라바바입니다 어 오늘은 뭐 할거냐면은 좀 약간 시리즈식으로 기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사이트가 네이버 잖아요 네이버에 참 많은 정보들도 있고 안좋은 정보들도 있지만 좋은 정보들도 있고 또 궁금하면은 뭐 물어보기도 좀 좋은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어 카메라들 쪽으로는 어떤게 어떤 질문이 올라가 있는지 그 지식인을 보고 제 경험과 음 제 지식으로 바탕으로 그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필름 카메라 먼저 할 거구요 가장 유명한 니콘 FM2 FM2에는 어떤 질문들이 올라가 있는 한번 볼게요 아 첫번째 가장 먼저 뜨는게 니콘 FM2 시그마 1770 뭔지 안녕하세요 최근에 카메라에 입문하게 된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쓰는 FM2를 보고 최근에 필칸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렌즈는 니콘 안압니콘 오시면 사용중이었습니다 최근에 운중해 놓으면 렌즈 선물하는데 이게 호환이 될까요? 네 호환은 안됩니다 네 호환은 안되구요 시그마 1770은 또 그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리개가 없는 렌즈인거 같은데 그리고 1770은 풀프레임에 맞는 렌즈가 아니라서 호환은 안되구요 이게 풀프레임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니콘 FM2에 사용하시려면 꼭 아셔야 될게 어 이게 있어야 되요 이 렌즈에 이 조리개 링이라고 요게 있어야 되요 요거 요게 없으면 안되요 니콘 렌즈라고 해도 안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니콘 렌즈인데 조리개 링이 없죠 이게 조리개 링이고 요거 이 부분 이 부분 있어야지 니콘 FM2에 꼭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리개 링 있는 렌즈는 거의 100% 니콘 FM2 니콘 수동 필름 카메라에는 쓸 수는 있을거 거의 100% 이 조리개 링 있는거는 니콘 수동 필름 카메라에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요 이 렌즈도 당연히 쓸 수 있구요 근데 1770은 조리개 링이 없을 확률이 옛날 구형에도 있었나 없었던거 같은데 아무튼 못쓰죠 정확하게는 끼울 수는 있는데 제대로 사용은 안됩니다 일단 안됩니다 풀프레임용 렌즈도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조리개 링 있는걸 꼭 보셔야되요 네 끼워지긴 끼워지는데 안되는것도 많아요 FM2와 캐논 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 뭐가 더 괜찮을걸 참고로 수동은 처음 사용해봅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둘중에 뭐 쓰시더라도 하지만 가격차이가 나죠 FM2는 요즘에는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좀 맘에 드는거 50mm 1.4 하려면 한 40만원 이상은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A1은 개보다 10만원 이상은 저렴하니까 뭐 일단 가격대 보고 사실 뭐 사진찍거나 뭐 그런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취향차이고 그러는거지 뭐가 더 괜찮다라는건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 맞춰서 일단 예산 맞추고 만약에 FM2가 진짜 상태좋은 50mm 1.4 50mm 세트가 뭐 20만원에 나온다 20만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FM2 저는 당연히 FM2 쓰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은 제 선택이라면은 제가 만약에 FM2 살 수 있는 예산이 된다 40만원 50만원 있다 그럼 저는 FM2 쓰고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은 그냥 한 20만원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A1 쓸거에요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림프스 OM4 FM2 필름 이제 질문만 보면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아요 필칸은 처음이고 수동으로 사서 공부하려는데 둘 중에 뭘 살지 보면서 장단점 비교해 추천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별도 노출기능 노출기능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 예 맞죠 예 기계상 한번 전 근데 수동으로 M모드로 하는거 저는 여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안좋을 수도 있는 것도 맞는 말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게 편하더라구요 왜냐면은 노출이 막 확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서 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하고 네 조리기 고속모드 OM4 스팟츠감 네 OM4는 참고로 카메라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OM4 확률은 굉장히 예쁘고 작아요 예쁘죠 그 니콘 FM2 막 금속 재질 느껴지고 무거운 그런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 카메란데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분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네 스팟츠깡도 되고 하이라이트 섀도우 이거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OM4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% 가까이 뭐 하이라이트 섀도우 이기동 뭔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요 스팟츠깡은 당연히 이것도 안 쓰실 분들이 거의 100%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예뻐서 색감 예뻐서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데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해요 스팟츠깡 되고 하이라이트 섀도우 되고 이런거 있습니다 뭐 이것도 물론 있는데 저거 저는 이제 왜냐면은 뭐 판매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90% 이상 95%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은 해요 OM4는 예뻐서 하시는 분들이 95%입니다 조립기값 어 이것도 중요 이것도 근데 중요 비파인더 조립기값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좀 불편한 요소긴 해요 배터리가 다르면 끝 요것도 불편하긴 하죠 OM4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수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도 좀 잘하시는 분 같은데 내부에 붐들 꽉꽉 차있어서 수리기사들이 수리를 왜냐면 좀 전자식 기능이 많이 있어서 수리가 잘 안되고 FM2는 참고로 뭐 납댓만 하면 되고 카메라만 닦아내면 되는 그런 수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어 OM4는 전자적인 장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기능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하이라이트 섀도우 이런 거 이런게 많아서 회로우적인 수리들이 많아서 굉장히 머리 아프고 수리가 안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결정적으로 OM4는 그래서 내구성이 올림프스 카메라들 OM 시리즈들이 예쁘고 작긴 한데 이런 내구성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네 아주 좋은 답변 잘 주셨네요 그래서 그런 내구성 일단 보셔야되고 어 카메라 상세 설명 30에서 50만원 선이면 전 그냥 FM2 사죠 그냥 FM2 전 살 것 같아요 30에서 50만원 정도 아니면 뭐 사실 뭐 그렇게 선택지가 넓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FM2 아니면 X700 정도 네 아니면 X700에 뭐 렌즈를 하나 더 광각 렌즈라든가 그런거 하나 더 사서 쓰시는 방법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구요 자 20년 안쓰던거 어 고장인지 아닌지 뭐 그런거 수리점 어 음 소통해야 하는데 수리하는거면은 수리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점검이나 뭐 그런걸 받으시는 방법 추천을 해요 왜냐면 20년동안 정말 곰팡이도 많이 쓸거고 먼지도 많이 쓸었을거고 근데 FM2 특징은 이렇게 20년동안 안쓰더라도 수리가 될 확률이 거의 뭐 100% 가까이 되니까 좀 믿음이 가죠 그래서 좋은 수리점 만나셔서 점검을 꼭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니콘A 센터에서는 사실 FM2 수리 요즘 뭐 수리점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뭐 니콘 수리센터라고 뭐 굳이 니콘 FM2가 니콘꺼라 그래서 굳이 거기 가실 필요는 없구요 음 착각소리가 아시라 아 무슨 말이야 아 고쳐야죠 네 이것도 그러니까 셔터막이 거울이죠 거울 미러 미러가 안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기는 많은데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아니라서 뭐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FM2 장점은 요런 고장들이 굉장히 손쉽게 저렴하게 수리가 된다는 점이 진짜 장점이죠 네 이거 거울이 올라가 붙어 있으면은 셔터막도 열려있죠 근데 막 강제적으로 셔터막 닫으려고 손으로 쑤시고 만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장노출 설정하신게 아니라면은 FM2는 참고로 장노출이 몇 초까지 한 1초부터 있나 네 렌즈 수리 렌즈 수리 어휴 재밌네 정확하게 보지않고는 모르고 이런거 이런 증상 많이 있죠 뷰파인더 볼 때와 찍고 나서 필름을 볼 때 색감이 다른 당연히 다르죠 뷰파인더 여러분 약간 누룩해 보여요 이거는 어 둘 둘 중에 하나인데 뷰파인더가 그러니까 뭐 변색 됐거나 변색 됐을 확률이 높은게 뭐라 그래야 되나 먹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증상이 있을 확률이 높고 아니면은 그 렌즈에 곰팡이가 많이 끼거나 아니면 렌즈 자체도 뭔가 변색이 돼서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 코팅도 벗겨질 수도 있고 코팅 벗겨지거나 뭐 미러 그 파인더 그 파인더 쪽 유리가 뭐 코팅 쪽 문제일 확률도 높고요 블랙 구매하려는데 아 블랙 이쁘죠 어 블랙이 뭐 특별히 비싸거나 뭐 그런건 아닌데 블랙은 그런건 있어요 어 상태 좋은거 찾기가 상대적으로 실버보다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조금만 벗겨져도 이게 티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구매시 확인해야 할 것 이거는 사실 뭐 샵에 가면은 샵에 그런 신뢰도를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내가 좀 점검할 능력이 안되면은 뭐 중고나라나 그런 데서 구입을 하실 거면은 사실 뭐 뽑기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저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고나라에서 사면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점검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샵에 신뢰도나 아니면은 뭐 뽑기 잘 나오기 잘 뽑기를 좀 바라는 그런거 밖에 없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카메라 사러 올 때 뭐 좀 사진 좀 찍었다고 그런 친구들 데려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때 그 친구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이걸 점검해 줄 수 있는 능력 같은 사람들은 정말 많이 없더라구요 그냥 어 얘 수동 필름 카메라 한테 쓰니까 얘랑 같이 가야겠다 하는데 야 이거 좀 봐줘 이래도 어 나도 잘 몰라 이거 이거 뭐 버벅거리고 이러는데 네 그런 분들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구요 F형2같은 디자인의 디지털 카메라 이거는 뭐 그냥 검색하면 되는데 뭐 DF같은거 있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재밌네 네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나봐요 아 아 네 이것도 뭐 고장이죠 네 술이 뭘 잘못 만진건 아니구요 그냥 오래되서 고장 난건데 이것도 뭐 큰 걱정은 아니고 FM2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셔터 감는 동시에 아니 와인더 감는 동시에 셔터가 눌리는건데 요것도 뭐 수립 2만원 3만원이면 다 네 이거는 좀 잘못된 답변입니다 필름이 빠져서 돌아가지 않는건 이거는 잘못된 답변이구요 네 필름 FM2는 필름을 다 쓰지 않는 한은 필름을 다 써서 이제 이 와인더가 이제 제대로 필름을 다 썼으면 셔터가 안 눌리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은 필름이 들어있건 안들어있건 셔터는 상관없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필름이 빠져서 돌아가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그냥 고장입니다 이런거는 이렇게 고장 났을 때는 사실 안되면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막히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가장 정확하고 내가 괜히 뭐 해보려고 하다가 고장 더 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빠른 시일에 수리센터로 가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네 그나마 수립이 조금이라도 덜 나오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 지식인 답변 마칠게요 계속 이런걸 좀 해야겠네요 재밌네요